아.. 저 머리.. 아.. 씨.. 아.. 씨.. 아.. 아.. 아 그거 화났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머리 때문에. 아 그래요? 카메라.. 아 저기 뒤에 기현 씨 오시네요. 몰래 얘기했어요. 왜요? 왜요? 아니 아니에요. 네? 아니.. 머리 하면서.. 아 들어있어.. 아 들어있어.. 들어와 나는 거예요? 오.. 맛있다. 안녕하세요. 반찬 받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GJ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몬스타엑스의 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있어요. 구독자 이름. 애칭? 뭡니까? 모바리. 모바리? 모바리. 모바리? 진짜로? 모바리 여러분. 안녕 바리를. 모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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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헌입니다. 몬스타엑스에서 랩을 맡고 있고요. 여러분 또 내 주제에서 또 홍보해도 되잖아요 우리 앨범. 아니요. 저희가 갬블러라는 노래와 원 오브 타인드라는 앨범 컴백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내 주가 중계가 될 것 같아요. 내 주가 중계. 컴백의 평가. 이거 이름을 내 주가 중계로 바꾸자. 컴백하기 전에. 컴백하기 전에. 모여서 먼저 찍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멜론 순위 올려주세요. 솔직해야죠. 솔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벅스, 지니, 여러분들 음원 오늘 내 주제에 지금 머리하고 있는 이런 거를 형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 맞아요, 맞아요. 어.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주헌이가 이런 스타일을 할 텐데 이거 잘해?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요. 네추럴을 하면서 우리 이제 오프지에 오늘 착장 들어가면서 계속 품마다 다 갖고 올 것 같아요. 아, 헤어스타일을. 네추럴하면서 이펙트 있게. 오케이. 어제 그런 거 물어보셨나요? 내 주제에 보이는지. 내가 이렇게 잘해. 잘하네. 되게 잘하네. 지금 내 주제가 몇? 수급자가 몇 명이야? 14.5만. 와, 14.5만. 와우. 와우. 14.5만. 14.5만. 1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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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한 거야. 네. 내가 할 얘기는 해야 하는 거. 잘하시네요, 형. 15.5만. 15.5만. 10만 넘었잖아. 15.5만. 15.5만. 형의 목표가 일단 지금 30만인 거잖아요. 1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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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얘기를 한 번 할까요? 15.5만.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해야 이게 나가는 거예요. 15.5만. 그럼요. 15.5만. 이런 거를 해야 이제 방송이 나가지. 여러분 내 주제에 30만까지 가봅시다. Let's go. Let's go.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량 차지를 좀 많이 하려고. Let's go. Let's go. 다 됐는데 계속 내주제에 때문에 계속 안 죽으세요? 아니에요 아직. 더 꼼꼼해야 돼요. 힘드세요? 내주영 스타일은 항상 다 만진 것 같지만 아직 안 됐어요. 됐습니다. 말이 나오면 이제 된 거예요. 아하. 맞으세요? 내주제 보냐? 그렇죠. 잡았다가 그래 하지 않았잖아. 형 근데 내추럴하면서 임팩트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추럴한데 임팩트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다 그러면. 네. 네.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이 souvenirs 오늘 미용실 가면은 오스택스 주언머리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내추럴, 임팩트 있는 스타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씨 왜 틀린다 역시 상하심지 왜 상하심지 수십만 안 돼요 어 쏴버려야 돼 그렇지 우리가 일반인 한 거잖아 혜인이가 잘해 인정한다 혜인이래 그렇게 나 있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혜인님도 그거 갖고 와 카메라 야 씨 내 거 왔는데 왜 사이바디걸로 끌려고 해 하하 저 나오게 우리 현장에 많이 나오니까 혜인님도 현장에 그래서 일부러 혜인이 얘기해 아려 나 진짜 만나면 진짜 많이 봤어 그것도 봤어 허리 테일 아 그것도 어 나도 그것도 봤어 허리 테일 저는 이제 이 머리를 하고 누워서 촬영을 할 건데 또 누워서 내준 형이 또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고고시 오 진짜 그러네 내추럴 하면서 뭔가 임팩트가 있어 오 진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보여? 모발인님들 보이세요? 야 유튜브 때문에 무려한 거 아니에요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촬영만 나오는데 내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야 지금 주원이가 불사나 나온 거 같아 일찍 돌아가서 샀는데 끈아와 근데 우리 무릎에다 맞아요 씻어서 왔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중국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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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집에서 할 때 입었어? 네 주원이 짬뽕 해줬어요 아 되게 펴네 진짜 그래 양파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하실 거야? 어 양탈탁 끈 끈 끈 끈 끈 끈 끈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 흔치 않은데 잘 써 이런대요 네 펜 앉아있어 야 너도 앉아있어 나 저 맡길 텐데 아 그래 야 씨 네 잘 챙겨주냐고 있어 여기선 그랬군이요 대접받고 있어야 돼 잘 챙겨줘야죠 자 봅시다 우리 내 주제일 구독자님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화보할 때 선호사 내 주영의 오정 피해지 형님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형 이번엔 바람이 쎄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던데 이거 난리일 것 같아 내가 이게 누르는 거 싫어하는 게 있고 이렇게 된다니까? 너무 눌렀어? 어 이게 좀 쉬워 아 너무 좋아 나는 이게 너무 다운펌 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어 기완아 나 하고 싶은 머리 있어? 갑자기요? 아 이게 좀 걱정되나? 하고 싶은 머리? 활동 때 젖은 파마 머리 같은 거 파마하고 싶어서 하민이 더 아니 그니까 하민이 정도 이렇게 좀 내려서 아 하민이 보고 제가 와 하민아 머리 이쁘다 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나도 하민이 딱 봤는데 희원이가 해줬다고 시작 가볼까요 우야 우야 우우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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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 찍고 새벽 7시에 끝났다 그렇지! 잘한다 형이랑! 말해 말해! 여러분께서 겪어줘야지 그게 뭐 그런 것 같아 맥 돌아가고 있다 얘기해 빨리 편의자님 이거 자라지 말아주세요 나랑 너무 잘한다 다음날 피곤해왔는데 제가 나가왔는데 감사합니다 그냥 가드라고 피곤했나보다 그때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그쵸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맞아 핵심이 6만원 나왔어요 나에게 제가 줄게 20만원 되면 라이크하다 라이크 어디서 보자 여러분 제가 규수 예상도 예상도 했고 제가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 팬분들 몸베베 브이로그나 이런 거 컨텐츠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그래도 한 10만원에는 장난 아니야 10만원에는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10만원에 들어가야 돼 10만원에 들어가야 돼 50만원? 50만원을 가려면 진짜 중요한 게 그 제목을 잘 정해야 돼요 썸네일을 그쵸 약간 그런거죠 본색 주원이 갑자기 화난 이유인 거예요 어머 왜? 머리가 너무 예뻐서 야 이거 나가겠다 내가 할 때 그런거 있죠 이거 나가겠다 그쵸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 아우 좋아 머리야 이렇게 해볼게 아 저 머리 아 요거 이제 썰어서 쓰시면 됩니다 어때? 좋아요 저는 아까 내추럴하고 임팩트에 있는 거에서 약간 웹한 느낌이 더 들어간 느낌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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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색 Geehan 안녕하세요 Kihan 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카메라 이렇게 하나 남게 놓고서는 제가 지금 남겨놓고서는 갔어요. 저희 지금 태그 하셨어요. 저희 이거 찍으라고 카메라 하나 남겨놓고서. 네주 형도 저희한테 뭐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네주 형 고기 한 번 사주시겠지요? 우리 또 유튜브 채널 아직도 14.7만에 멈춰있어요. 아직 14.7만? 당시에 그가 걸어온 길에는 아직 14.7만은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그의 노력이면 적어도 30만 정도는 가야죠. 30만? 여러분들 내 주제에 많이 많이 봐주시고 저희 몬스타엑스 또 갬블러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원하는 데는 30만 원. Let's go! 주헌이랑 기훈이 W촬영을 마쳤고 어제는 뭐 했지? 어제 경수 오빠 뮤비. 그걸 하고 지금 다시. 빨리 보내고 하자. 너무 좋다고 해요. 아 여기 좋다. 등사논인 거 같지? 마지막으로 가사변 그거 찍었냐? 다 찍었죠 원장님 완전 멋있는 모습 다 담겼어요 자상하게 요리코 혹시 어 조심해 원장님 나였어 다시 왔어 원장님 약간 인간극장 주인공 같아요 적당히 내주는 오늘도 산을 탄다. 물론 동네 뒷산이다. 3일 동안 유튜브 찍고 있었고 힘들다. 내주는 매일 궁시렁된다. 이 정도면 눈치껏 손이 메이슨 모양으로 자라야 할 텐데 아직 내주소는 그럴 생각이 없다. 아까 했던 말 같지만 원래 많이 궁시렁된다. 이 정도면 진짜 손에 메이슨을 담아야 한다. 내 주제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 됐다. 난 퇴근한다. 왜 또 산 거예요? 저 카메라. 이거 이게 별로 안 예쁘게 나오는데. 그거 약간 얼굴 약간. 맞아요. 다 그 얘기하더라고. 근데 원장님은 잘 나오는 거 같아요. 그 카메라가 그. 카메라가 없어. 똑같이 나와요. 야 내가 주인공인데 야. 이놈 잘 나올 필요 없어. 똑같이 나오는데. 잘나오는 실물을 닮을 수 있어 아직. 나만 잘나오면 돼. 맞아요. 아 그럼요. 조심해. 야 이런 거 찍어 조심해. 저 지금 찍고 있어요. 어우 다정해. 뭐야. 다정 뭐야. 왜 이렇게 다정해. 조심해. 원장님 메이슨 가지고. 메이슨 좋아.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요. 여바르시고.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들어주시면安全. 네. 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